마지막 코스입니다. 우리 승리! 드디어 올해 묵었던 하늘풀 시기가 왔소다. 막내라고 가만히 앉아있던 우리 승리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. 이것만은 제발 고쳐줘. 지디! 날 더 이상 좋아하지마! 굉장히 위험한... 싫어할게. 어떻게 된 거죠? 제가 승리를... 제가 항상 YG 패밀리에서 6년... 7년정도를 준비하고 나왔는데 이제 6년정도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항상 막내였어요. 저랑 태양군이 항상 막내였는데 이제 동생이 들어오니까... 대성군도 있지만 더 어린 동생이 들어오니까 너무 귀엽더라구요. 제 눈에는 얼마 차이는 안나지만... 그래서 항상 잠버릇이 누구를 껴안고 자는 거라 또 승리랑 같이 자고 그러니까 승리 껴안고 자고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손잡고 데리고... 밥먹을 때도 항상 옆에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애기 좀 챙겨요. 제가 한 번은요. 저는 싫다는 건 아니에요. 저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 그래서... 굉장히 일적으로 말씀하셨네요. 난 넌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넌 좋아하는 형이야. 난 우리가 정말 가족같은 빅맨이었는데 너는 나 좋아하는 형, 일적인 건 또... 나에게 더 궁금해요. 굉장히 좋아하는 형인데... 개인적으로... 개인적으로 좋아하네요. 인터뷰용 매트죠. 자주 다니면은... 한 번은 방송국에서... 지드래곤 형이랑... 저랑 같이 방송국을 들어왔는데... 항상 같이 팔짱 끼고... 어깨동무하고... 같이 이렇게 허리도 감고 가면서... 싱글벙글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걸어가면은... 네. 그래서 팬분들이... 야, 저네 사귀나 봐. 막 그런 소리가...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... 어? 이제 슬맺이 이제 또 빠져나오고...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아 진짜?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제가 쉬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거는... 그룹마다... 그룹마다 그런 루머는 있었어요. 예전에 선배님들도... 그룹마다 뭐... 지오디 선배님도 그랬고... 그런 루머는 늘 있어서... 방송 나오면 늘 이런 식의 구도로 해명을 하곤 했는데... 저도 해명 하나만 알겠습니다. 요즘에 저도 그런 스캔들이 하나 났는데... 본문데요? 네, 매니저 형이랑 그냥 사귄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근데 그거는... 정말 솔직히... 맞은 것 같아요.